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오늘 마케팅 챌린지 사내를 못 가고 오늘은 이렇게 동네 아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주제는요. 멀티플 광고로 반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플 광고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멀티플 광고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전기간행물 같은 후에 한 개 이상의 광고를 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간행물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지금은 종이책보다 종이광고보다 온라인 광고를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고 그것은 한 개 이상의 광고를 실으라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는요. 같은 주제의 광고를 이상 개의 면에 걸쳐서 비슷한 컨텐츠로 게재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광고를 통해서 한 번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 개 나누어서 광고함으로 인해서 복수의 효과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같은 주제로 컨셉이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게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같이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리기 처리하는 오픈 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셉이 다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달아야 하는 것. 오픈 방장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이거는 새로운 광고네 라고 한 번 더 클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광고의 클릭률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혜롭게 한 번 여러분들의 광고를 컨텐츠를 알리는 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멀티플 광고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기 가능을 같은 후에 한 개 이상의 광고를 실으라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는 같은 주제의 광고를 2, 3개의 면에 걸쳐서 연재하는 거예요. 계속 연재가 아니라 한꺼번에 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것, 같은 컨텐츠를 조금 컨셉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발행해서 고객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케팅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방법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는 것, 실행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오늘도 생따 비전메이커 김혜일 교수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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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